아유 편서 쉬는 시간 보통 뭐 뭐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가? 뭐 현금 있어? 아 자 내게 부족해 안 되지? 처음에 다행이다 내가 현금이 있어서 충전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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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우 야 한 번에 여기까지 왔어 잠시만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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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ая 집에서 우리 Gonzalez 사 Boulevard 한국이 officially 한참 филь대해 passage 어휴 막샤넹 wise 몇 번에 한국에서 제가 중앙에 공부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었고 일찍이 되었고 지금 이 광장시장입니다 여기가 있는 곳이 있어 왜 이렇게 입고 있는지 왜 이 입장은 입장에 입장해? 한국 한국란를 찾기 전에 돌에 있는 고국란를 찾고 한국란를 선택하는 일인은 한국란를 찾고 한국란를 찾고 싶습니다. 한국란를 찾고 싶습니다. 20배사 전의 첫 번째 식사는 유큐라 떠나면 빠르게 못 기념을 하고 규정한 건 3, 5, 6, 5, 6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어쨌든? 죄송해요 누가 못death divid running 더 뿌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맛있 원래 용이화 유명한데 이거 진짜 맛있어 용이화 진짜 맛 다른 데는 못 맛있어 좀 더 있으면요 김다라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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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좋아해요 계란후라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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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후라우라우야 롯데워라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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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에서 여러 개의 경우는 180대 calms 이 전문가의 경우는 왜냐하면 롯데워라우야 그래서 롯데워라우야 우리는 롯데워라우야 최고의 뇨는 더 좋은 지형 대부분의 뇨가 많아지는 아픈에서 피곤은이 더 좋은지 것은 오픈이 더 좋은지 생물 뇨는 보통의 뇨가 없애기 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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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가 없다 생물 뇨가 많이 잔고 뇨는 뇨가 굉장히 강렬 그래서 뇨는 뇨는 뇨가 없앤 한국 음식은 무엇일까요? 맛있게 먹으면 이거 좀 먹으면 다가야 조금은 밥 showed up 카라 하고 싶 incisive 또 신경에 소금이나 uphold Elaiz que 같이 흘러내고 이 건 안 좋아 같이 먹으면 한국식 이전에는 이 predators 엄청 많아요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사람은 100분 거리 traffic 현재 이제 없을대로, 그곳에서 일반인보다 더 빨리 대구탕은 여기가 제일 baja 정말 유명한데요 너무 많아 대구랑 물고기 있어 물고기 만든 매운탕 아아인트 덕분에 에이 판맨이 지금 10시까지 3분 지금 8시까지 9시까지 거의 3분 한참가 지금 지금 빨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오래 못 왔어요 거의 2년 정도 외국인들에 출전 지금 시시의 현장화가 너무 빨리 근데 이 전통 시점은 인정미도 또는 본인의 문화 특징 그래서 이 전통 시점이 없어서 꼭 그곳에保存 마침내기 롯데스 들어가게 이모는 맥고린 뼈 를 Central 이게 미cmah lash gmail 망가리는ibo에 작은 양이 있으신데 칼칼을 넣어서 진짜 이거 다 먹어서 이거 무슨 먹겠다 순데! 먹 먹먹어 신데기 다이어트 먹으려는 것 같아 렌즈 엄청 쎈는 구회 먹으러 먹으러 와! 맛있어! 또 뭐 먹는 확률이 있어요? 김치 안 먹어요. 김치? 김치 왜 안 먹어요? 매워, 매워서? 김치 냄새가 신한 거야. 김치 다 안 먹어요? 오빠와 같이 산떡살 먹잖아. 김치 올리면 영웅을 먹잖아. 나 김치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김치 올리면 뭐하는 거야? 김치찌개 먹어요? 안 먹는 거 알까? 김치찌개 안 먹어. 김치 그걸 안 넣어? 안 되는 refrain가음이 너무 안녕하세요. 한참을 방문을 볼 수 있었고, 한참을 뺨고 있는 곳에 완전히 심쇄내붙고, 그리고 저의 친구와 함께 보도 정말 너무 무서워, 제가 생각해, 한참을 뺨고 그리고 한참을 뺨고, 그리고 또는 불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뺨고, 한참을 뺨고 한참을 뺨고, 한참을 뺨고, 한참을 뺨고 그래서 이 랍스트로는 다른 곳에 구매한 있고 만약에 이 랍스트로는 봤을 때 곧 시원하는 것이 장소가 되어서 마 cerebral 편하게 입을 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랍스트로는 정말 crouch 투이 음라고 누가 그러면 그냥 짠한 거 자세를 잉은가 쪙고 싶만 그냥 자세한 거 있다가 그니랑 같이 그냥 이렇게 비 diet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이외에서에서 나눠서 남논 대표는 이 상황에 랍스트로 oc debido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니다 기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시에 평가하다까지 있길래 저희는 이용해서 용접, 아저씨에 담아 Sammy. 그게 나의 장단식 수iggidge charms입니다. 우선 kim에 면 해주는 것입니다. 예약 자 Dieuству인거에요. 지금하는게는 약 6cm 정도면다. 와, 정말 궁금해. 하하. 이곳이 어디서 구매한거에요? 이건 카카오토. 카카오토 serviet가를 가져왔어요. 아, 가카토록의 기능이 있나 봐. 우리의 첫 번째 음식은 피자와 쥐맥 바울하고 일지로 세훈 상가에 있는데 도넛이 되게 유명해요 주말에 가면 오전에 끝나고 빨리 조기 테크가 오늘은 진짜 평일이라서 운이 좋아서 입던 거에요 와, 두개의 치즈가 들어있어요 지금 지금 시원해져요 만약에 쥔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 이게 제일 유명한 거에요 기본이 제일 유명해요 음, 맛있다 약간 매니저가 비슷한 경우랑 다르게 따라가죠 연예인들의 동선 체크 제일 많이 보는 연예인 아이유를 제일 많이 봤죠, 김연아가 아이유를 진짜 혼자 아이유를 많이 봤어요 원래는 뉴발란스가 1년에 한 번씩 마라톤 행사를 하거든요 행사를 하면 연예인들이 와요 그때 와서 언니들, 오빠는 구경해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아이유를 했을 때는 난리 났었고 작년에는 다이나믹 듀오랑 이런 애들 막 와가지고 놀고 그랬어요 아이유를 평소 쉬는 시간 보통 뭐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진짜 아무도 그냥 쉬면서 입고 되게 인사도 잘해주고 갈수록 이뻐진다 그래야되나? 너무 예쁘고 되게 친절해요 정말 착해요 그리고 광고주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입고 와서 저 괜찮아요? 저 예뻐요? 막 이러면서 되게 적극적이에요 저 이렇게 입을까요? 저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먼저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일반 토스타들하고 다르게 좀 더 겸손하다고 그래야되나? 아 이번 수 높았어요 저희 제품을 많이 가져가서 근데 신발 사이즈가 한 280,90? 289? 시가 190도 넘잖아 진작 혹시 카메라 앞에 하고 뒤에 그 모습 완전 다른 연예인 있어요? 너무 많은데? 한 이곳에 아까 그 잊지 못해 그店 이름은 바로 러브 최근에 정말 높은 돈을 입고 그 잊지 사람은 친구에게서 엄청난 사람이야 엄청난 사람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도는 다 먹지 못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